27번 봅니다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.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구요. 주어진 조건 확인하면 일단 ABCD는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. 그리고 가는 내수를 더하면 20이 된다. 나는 ABC는 모두 D의 배수다. 라고 했으니까 나 때문에 ABC를 다시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다시 써보냐면 그럼 D의 배수니까 전부 D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다고 쓸 수 있잖아요. 그럼 A원 D, B는 B원 D, C는 C원 D 라고 쓸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 ABCD를 다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A원 D, B원 D, C원 D 그리고 D를 더하는 거니까 D로 묶어 쓰면 D로 묶어보면 A원, B원, C원 그리고 D까지 있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. 그래서 얘가 2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곱해서 20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D는 20의 약수라는 거죠. 네 그러면 약수 중에서 가능한 후보들 만들어 보면 일단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은 안되고 이거나 4, 5, 10, 20까지 있는데 만약에 D가 20인 거 같으면 여기 괄호 안에 3개를 더한 값이 1이 돼야 돼요. 그죠? 1이 돼야 되는데 이미 여기 1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A원, B원, C원 더해서 0을 만들어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여기 올 수 있는 수들이 이제 자연수가 아닌 수들이 올 테니까 결국 나중에 D랑 곱했을 때 이 A가 ABC가 2 이상의 자연수라는 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20은 안됩니다. 10의 경우에는 그럼 여기 다 더한 게 2가 될 텐데 여기 1 있으니까 A원, B원, C원 더한 게 1이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자연수 ABC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0도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D가 2, 4, 5인 3가지 경우만 더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D가 2이다 라고 하면 여기 괄호 안이 10이 되죠. 그래서 A원, B원, C원 더하기 1 한 게 10이니까 여기 3개까지 더한 건 9가 돼요. 근데 얘는 지금 더하는 것들이 모두 양의 정수해가 된 거니까 근데 중복조합인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럼 0 이상인 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럼 1씩 빼주고 이게 6이 되는 A원 다시, B원 다시, C원 다시 를 찾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3H6인 거죠. 그러면 3, 6 더하고 1 빼면 8 컴비네이션 6인데 계산은 8, C, 2로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D가 2인 경우는 28개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그럼 이제 D가 이번에는 4인 경우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쪽에 5가 되겠죠. 5가 된단 말은 A원, B원, C원 더한 게 4가 되어야 된다. 이 말이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A원, B원, C원이 1 이상의 수들이니까 1씩 빼고 1씩 빼고 그러면 1, 1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거다. 그죠?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더해서 1 빼면 3, C, 1이라서 결국에는 3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D가 5인 경우 보시면 괄호가 4니까 A원, B원, C원 더해서 만드는 게 3인 경우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러면 가능한 게 한 가지밖에 없죠. 왜냐하면 빼보면은 A원 다시 B원 다시 C원 다시가 0인 거니까 전부 0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있습니다. 따라서 개수는 D가 2인 경우 28개 4인 경우 3개 5인 경우 1개 해서 총 32가지 됩니다.